안녕하세요 유튜브라분들 반하수입니다 이번에도 조마훈의 공포게임 레이어스 오브 피어라는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이번에 신작 DLC 유산이 나왔죠 많은 분들이 본 편에서 너무 무서우셔서 이 편에서 많이 탈락하셨습니다 이 영상은 부디 이 편까지만 이 편 이후로도 보실수 있는 분들만 왜이렇게나 무서워하니 덜덜 떠니 이 편 이후로 보실수 있는 분만 처음부터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무서움으로 심장은 책임져 드리지 않습니다 또 어디서 이런 또 개무서운 게임을 만들어 와가지고 이것도 역시 부엉이님께서 또 선물을 해줬어요 공포게임 아주 전문 비전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들어가면 1시간 동안 못 나와 아 아버지의 비명을 들은거 같대 어렸을때 어머니하고 마지막으로 어둠 안쪽에서 그냥 마지막 그런 눈물이 났고 아 비명이 따라왔대 어 나 봤을때 딸의 시점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 근데 이게 배경이 지금 너 오랜만에 기억이 안나는데 만약에 이 1편 본편이 주인공 시점 그리고 주인공이 아내하고 딸을 적어있잖아요 그려넣었잖아요 여기서 또 만약에 딸이 나온다 그러면 내가 알기론 본편에서 딸이 죽은걸로 아는데 엄마하고 뭐야 왜 무서워 이렇게 뭐지? 화면 갑자기 왜 멈추지? 뭐야 왜 왜 갑자기 왜 바탕화면이 나와 왜 무슨일이야 어이씨 나 바탕화면 나와서 나 공폭기만 놀란적 나 처음이네 나 뭐죠? 게임이 멈춘거 같은데요? 아니네 실행중이네 어? 어? 야 마우스가 오른쪽으로 안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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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간다 야 간다 열지 말라는거 아닐까 이 게임? 어 뭔가 이상한데 강종을 해야겠어 어? 강종이 안되지? 응답없음 어 됐어 다 시킵시다 어 어 나 무섭다 어 원래 그러거든요 원래 뭐 있으면 추인님 가지마세요 막 그러잖아 컴퓨터도 자체적으로 너 이거하면 너 심장 심장 나간다 막 이런거 아니야? 자 다시 왔어요 일단은 들어갑시다 하아 분위기 오질죠 원래 본편에서도 본편에서도 장난 아니었지만 본편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불이 켜져 있었어요 똑같은 집 내부 구조인데 현재 지금 여기는 불이 안 켜져 있네요 어 뭐야 어 나 사운드에 사운드에 좀 쫄았었어 여기는 잠겼던걸로 내가 기억하거든? 이제 여기가 열리네 본편은 여기가 잠겼었어 여기가 거기 아니냐 그림 그렸던데 오오오오오 뭔소리야 여기가 그거죠 본편에서 자기 아내와 딸을 죽은 아내와 죽은 딸을 그 화가가 자신이 그림 안에서라도 행복하게 해주려고 집안에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찾아서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행복한 그림을 그리잖아요 결국 본편 스토리를 보면은 그 화가는 그림을 그려서 아내와 어 부인을 아니죠 아내와 부인인데 아내와 딸을 그려넣는데 그 그림이 갑자기 뭔가 이렇게 변하는 듯한 뭔가 행복을 담을 수 없는 그런 형태로 하면서 약간 불행한 엔딩으로 끝났거든요 제가 엔딩이 좀 여러가지인데 엔딩이 좀 여러가지인데 그니까 그 남편이 되게 잘 못했어 자식하고 아내한테 그니까 뭔가 죄책감이 있어가지고 나중에라도 좀 잘해주고 싶은거야 그림에서라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거야 이런거 있잖아요 여보 미안해 그땐 내가 잘 못했어 이런 인간이었는데 그림 안에서만이라도 또 행복하게 해주려고 했죠 캠은 너무 잘생겨서 안켜요 너무 눈이 부실까봐요 뭐지? 어? 우주선인가봐 각거치기 아아 당장 불해 여기다 아 저기 당장 내려놓으래 아 여기서 어 야 그거 하나만 물어보자 이게 주인공 딸이야? 얘가 지금 저 목소리가 본편 그 아버지 역할인거 같은데 오후 뭐야 뭐야 이거 이거 어몽드 슬립인가 공포게임 어우 라이트도 없어 다 다햇.. 다했나? 응? 뭐 밑에.. 아 아니구나 갑시다 오른쪽 밑에 보니깐 펜을 얻은거 같네요 어 껴어 껴어 위험하다 위험하다는데? 뱀.. 뱀 나오는거 아냐? 어.. 싫다.. 어.. 어.. 잠깐만 진짜 싫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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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이야 뱀 뭐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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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다르지만 뭔가 아까는 다른공간이야 오오 !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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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와 없는데 사운드가 5.1채널로 귀에서 도네 오우 놀래라 물감을 얻었어요 펜도 죽도록 합시다 하나밖에 못하네 배경이 두가지네 지금 보니까 거기랑 여기랑 왔다갔다 그럴 수 있는데 공간이 두가지인 것 같네 계속 가보자 여기에 뱀 나오는 데고 저 뱀에 맞으면 안되네 뱀에 맞으면 죽는거야 그래서 다시 리게임이 됐던 거였던 것 같다 내가 봤을 때 그런 것 같고 이거는 경로를 이탈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 위치에 온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자동 내비 시스템이 있네 어어어 잠깐만 잠깐만 오쩌라고 오쩔 오쩔 저기로 가보자 맨 처음에 있었던 덴가? 다른 곳인데 똑같네 뭘까? 오우 여름의 꽃이요 정말 빨간색 생활 하지만 어린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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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고맙습니다 더 고맙습니다 어디서 좀 더 고맙습니다 어떤 소식을 읽어볼까 한 번 오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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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뷰가 막 두 개 있는 것 같다 이쪽에도 눈이 있고 코가 있잖아요 입이 있고 이게 눈 두 개에 코 이렇게 있고 이쪽 옆면 그리고 정면에 이런 뷰 여기 있는 그림들을 뭘 의미하는 걸까 이렇게 보면 또 코에 옆면 부위가 있는 것 같고 여기 보면 정면이 있는 것 같애 다 그림들이 컨셉은 동일하네 하 놀래라 아 이 파랑새 물감을 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이러면 또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거 아니지 어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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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림을 완성시키는 거야 점점 그렇게 돼가는 거지 지금 초록색 물감으로 날 수 있나 브릴리엔드 렛츠 앗 렛츠 앗 렛츠 앗 렛츠 앗 렛츠 앗 렛츠 앗 태어름 에헛 정벌 아 새끼 어엉 해 정말 잘 그리니까 다음 장소로 이동해버리던데 지금 집을려고 했던게 뭐야 파란색 뭔가 저 그림을 완성시켜야 되는데 공간은 되게 작아 넓은거 같은데 방이 다 뚫려있어 한 방이야 오우오 Bah 옥 오우 소리봐 어우 소리 놀래나 일로 못가다 여기 뭐 있을거 같다 뭐 있다 이건가본데 이거네 아아아업 으어잏 어읏어읏어어 소리 봐 오 소리 놀래라 일로 못 가다? 여기 뭐 있을 것 같다 뭐 있다 이건가 본데 이거네 으어후ơ어어어어어어 흐어 흐엑 흐엑 후 후어어어잖아아導 아, 미친. 아, 미안해요. 아,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아,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 이거야. 이 빨강색으로 하는 거야. 아, 네. 어둠의 삶은. 어둠의 삶을 찾을 때. 우리 작은 헛이 가르쳐 봅시다. 어둠이 필요하다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건 아니래, 또. 이건 아니래. 아, 진짜 무서웠다. 이건 노란 색깔인데. 어, 잠깐만요. 여러분, BGM 좀 어떻게 하고 갈까요, 일단? 어후, 벽에 붙어있는 게 더 무섭네. 근데 되게 막, 진짜 뭐, 귀신 나오거나 그러진 않고. 막, 그, 미친듯한 분위기. 여깄다. 이거 뭐 나온다. 이거 100% 나온다, 100% 나와. 어둠, 내가 검정색 먹었거든요. 검정색이 필요한 것 같아서 검정 먹었거든. 분명히 뭐, 나와볼 거 같아. 이게 아니야? 비스터리 다크인스 스카이 미스터리 다크인스 스쿼 이게 아니야 이 색깔이 아닌가 보다 나는 어둠의 검정색이면 될 줄 알았거든요 무섭게 또 어 이거 한번 해봐 아니네. 아예 아니네. 아예 아니야. 아예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따 들고는 가. 어우 잠깐만. 이거 구조가 기곡성인가? 무한도전? 하하 집이네. 그림이 막 녹아내리고 있어. 근데 이 레이어스 오브 피어가 예술적인 점수를 되게 많이 받은 공포게임이야. 그니까 이거를 무서운데 봐야 돼. 얘네들이 왜 점수가 높은지는 다 알아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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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 오우 잠깐만. 오우. 오 oh 오 아 아 아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괜찮은가 보다 이제 괜찮은가 보다. 좋은가 봐. 찾기 필요하다 봐. 찾기 안 집어져. 어떻게 하지? 저기 안 집어지네. 길을 바꿔봐 안가네 시청자들 무서워서 다 나간거 봐 야이 나쁜 친구들아 그렇다고 무서워서 나가면 형이 힘이 나겄니 형도 와 진짜 와 안녕히 계세요 이 말도 없이 그냥 사라졌어 뭔가 짚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점프 안되구요 아 뭔지 알았다 이 공을 돌리는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공을 끌고 가는게 아닐까 어휴 거짓 이미지적으로 무섭진 않아 이미지적으로 무섭진 않아 근데 그건 확실해 이미지는 예술이야 이미지적으로 무섭진 않아 내가 사운드 한단계 좀 낮췄어 잠시 보털 you see in the end all we take for granted is fragile and temporary man passes while we are secret 아... 뭐 밝은 걸 찾으라는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번역 좀 도와줘? 영어 뭐... 저거... 저거여도 돼? 뭐 못해도 상관없어 도와줄 수 있으면 펜이 집어지는 거 보니까 끝난 것 같은데? 여기서 더이상 할 건 없는 것 같은데? 아니야 다시 거길 가자 다 안 끝난 것 같다 다시 음... 한번 찾아봅시다 만약 찾았는데 없으면 이게 끝인거야 다시 그... 아까 그... 분홍색... 어후... 사운드 도대체 누가 녹음했을까 분홍색 말 그림 쪽으로 가면 돼요 바꿔서 일반인을 핑크인가 우아... 미치겋다 밝은건데 핑크가 될까? 핑크 밝잖아 미안 꼼수 부리다가 까였어 꼼수 부렸어 꼼수 부리다가 아빠한테 까였어 쇼붙히려고 했는데 안되네 이거요? 이거 무서워요 할만해 무섭지만 알잖아 내 스타일 나 깨는거 반대편에 있네 이거 무슨 색깔이냐 이거 이거네 저거 노란색이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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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아 아 아 아 아 옘병 아 아 뭐가 보이면 찾는 순간이 오면 준비를 해야 돼 아 그 순간만큼은 이제 뭔가 뭐야 어 깜짝이야 내 퇴로 차단된 줄 알았잖아 어? 뭔가 이상한데 어? 뭐야 뭔가 이상하다 이거 나가는 길 없다 나가는 길 없어 이게 느낌이 와 아 일로 들어가면 되겠다 이쪽은 된다 됐어 들어왔어 호화 후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y 오 오케이 뭐야 점점 Wię상해지잖아요 그림이 예! 끝난 것 같네? 제가 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멋진 것 같긴 한데 멋진 것 같긴 한 것 같긴 한데 끝난 것 같긴 한데 끝난 것 같긴 한데 끝났나 봐? 이제 스토리를 이해하면 정말 재밌는 게임이래 뭔가 애는 이걸 보면서 과거를 떠올렸나 보다 이거지 아빠는 항상 나우 이건 아니야 이 작품이 아니라고 약간 예술가 혼에 있는 그런 작가 그리고 딸은 딸아이는 막 그러다가 화가 이제 아버지가 그림 그릴 때 여기다 낙서하면은 혼나고 약간 뭔가 항상 딸아이가 봤을 땐 아빠는 화나 있고 작업에 몰두해 있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거리감이 있으면서 구경하는 듯한 뭔가 얼굴이 행복하지 않은 게 딱 그거 같죠? 제가 이래봐도 심리 닌자거든요 심리적인 거 잘 알아요 이건 뭐죠? 호독 외로움 이런 거 같겠지? 오케이 수고되쓰 오케이 수고되쓰 부엌은 그대로 있네 여기가 부엌 쪽이었거든 주인공 여자야 고함 지르면 더 귀신 같을 것 같아 여자여서 이십일그램 이십일그램 질감 좋네 와우 렌더링 잘 썼죠? 일단은 모르겠어요 이게 DLC여가지고 초반이 아닐 수가 있어요 DLC는 좀 짧으니까 지금 한 20분 정도 했기 때문에 초중반 아니면 중반일 수도 있어 혹은 진짜 후반일 수도 있어 어? 딸 맞네 걔 강아지 소리냐? 저렇게 봐 저렇게 봐 저렇게 봐 그 녀석이 그 녀석이 알겠습니다 그 녀석아 그 녀석아 걔를 내보내라 뭐 이런 얘기를 한건가? 지금 너무 자막이 빨리 지나가 잠깐만 이거 야 내가 다 열어놨둔 건데 이거 혹시 모르니까 일단 열어놓는데 다시 오픈 다시 오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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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또 그림이 있네 맞네 이 강아지를 가지고 뭐 했네 아빠가 피난거 아닐까 이거 얘는 막 울고 애는 그쵸 이거 있는것도 좀 무섭다 저울이 있는거 좀 무섭다 집을 왔다 다른데 방을 막 왔다갔다 거릴때마다 그 안에서의 아빠 와의 추억이 있네요 어우 놀래라 뭐 있는줄 알았다 뭐 여기는 위치가 다른데죠 어구 왜 문이 저절로 닫혀 아 똑같네 똑같어 똑같애 부엌은 끝났고 드론이 있고 여기 왼쪽 방 오픈 오른쪽 부엌 오픈 지하실 제발 안 열렸으면 좋겠다 개같은 게임 이거 지하실 열리네 이거 지하 지하실 이거 좀 왜왜왜 열릴까 여기가 안 열렸으면 좋겠는데 참 이렇게 외국은 또 집이 또 지하실이 있어요 아 여기 마동석이랑 가고싶다 마노미랑 가야되는데 여기 여기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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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마요미랑 가면 딱인데 여기 마동석이랑 가면은 너 뭐 또 사람도 죽이고 진짜 그러냐 막 그러면서 크으 기가 막히겠다 목적 딱 목덜미 잡아주는데 마요미가 지하실에서 만약에 아빠하고 추억이 있으면 진짜 무서운 추억일 것 같아 감금하고 이런거 아니겠어 어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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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노를 쳤는데 아버지야? 애기 시점이네 시점이 낮네 오오오오오 오 어 여기서 내려가라는데? 아 아버지 피아노 칠 때는 저기도 발을 못 디디겠나봐 아니 자식을 왜 나왔어 자식을 응? 집에서 밥먹는 입이 많아지는데 자식이 뭐하러 나왔어 응? 뭐야 아 모르겠다 뭐라.. 뭐라고 선거죠 이게? 음.. 여긴 더이상 들어갈 수 없어 얘가 꼬마인데 피아노 치고 뒤에 있는 건 뭐지? 휠체어인가? 어머니인가? 그럼 그 멍멍이는 나한테는 감정이 없겠네 그치 나 멍멍이 안 괴롭혔잖아 이게 방이 많네요 생각보다 여기도 있고 오 덫 깔아둔 것 봐 이 작은 공간이 이렇게 크게 나온단 말이야 뭐야 아 어 어 그랬구만 아 여긴 딱 보니까 저기 뭐하는 공간 그냥 뭐 두는 것 같은데 여긴 그거야 이 공간에 있다가 그냥 혼난 거야 별거 없어 덧들이 주변에 있네 어 무서워 이거 밟으면 나 다치나? 후루루루 후루루루 후루루루루 후루루루루 시루루루루루루루루루 역시 게임이야 공포 그것은 게임의 조작입니다 어 미친 뭐야 아직 살아있다는데? 어 나 괜히 그런 얘기 해가지고 미안해요 게임님 아 잘못했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살살 살살 부탁드립니다 자 이랬는데 갑자기 거울에 빠악 어우 더러워 뭐니 이게 다 찾아온 것 같은데 없잖아 그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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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남은거는 2층 2층 남았어 이게 뭐 사람 묶은거 아니죠? 2층이 또 많이 넓네요 어 망했어요 라이트 나갔어요 아니네 오른쪽부터 돕시다 오른쪽부터 방이 크다 뭐야 2층에 3층에